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질문을 받았던 사항 중에서 몇 개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던 내용들인데 예전에도 제가 동영상으로 조금 조금 이렇게 강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저 스스로 한번 물어보면서 제 경험을 좀 더 더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모예킹 취업. 학원 다니고 자격증 취업다면 되나요? 라는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지만 많은 분들이 되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이런 자격증이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보안기사 하나 취득하는 것도 합격률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기간도 많이 들겠죠. 그만큼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만큼 IT 보안 교육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저번 년도하고 이번 년도에 IT 보안 교육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 공학 대상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고 거기다 이제 인문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융합보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융합과 융합보안학과나 아니면 이제 자연계 그쪽 학생들하고 더해가지고 하는 그런 강의들 그 다음에 이제 전혀 IT 쪽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뭐 체육학과나 그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관심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은 강의들이 있었을까 라고 할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그것이 사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불리하다기보다는 경쟁자가 너무 많아진다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기도 하여 우리가 학원을 다닌다고 아니면 이제 교육 우리가 그 뭐 이렇게 유료로 학원 다니는 것들이 있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무료로 보통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의 다 대부분 무료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노동부 과정 같은 경우나 아니면 기타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 그 과정이나 다 거의 다 노동부 쪽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받게 되는데 1년에 배출되는 취업준비생만 하더라도 이번 연도에 수천명입니다. 대충 뭐 제가 몇천명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그리고 제가 이 저희 회사 회사를 통해가지고 유료가기까지 들었던 사람들까지 한번 어느 정도 통계를 내봤어요. 어 취업준비생만 통계를 한번 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참여했던 거는 뭐 K실드 주니어도 이번에 새로 그 뭐냐 어 진행을 했는데 그런 K실드 주니어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어 4차 산업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SOT 과정이나 여러가지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체육학과 아까 말했듯이 체육학과 과정들도 저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고요.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다보니까 한 1500에서 1500 이상 2000명 사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게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던 취업준비생들만 하더라도요. 그러면은 제가 관여하지 않았던 그런 교육까지 하면은 수천명입니다. 어 저희 IT 보안 쪽에 전체 지금 현재 그 사회생활하고 있는 인력들에 어떻게 보면 한 4, 50% 이상이 아마 배출되지 않았을까라고 할 정도로 어 조금은 좀 걱정이 많이 됐죠. 항상 저는 이야기할 때요. 아마 제가 작년에 강의를 찍으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 연도도 굉장히 많지만 내년에 지나가면은 취업준비생 하는 분도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항이 이제 생겨난 거죠. 지금 이렇게 배출됐던 분들이 저한테도 이제 문의를 이렇게 많이 와요. 메일로 문의도 많이 오고 또 저한테 직접적으로 봐였던 친구들은 이력서를 또 이렇게 검토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몇 업체들한테 추천을 받으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몰리고 있는 거죠. 12월달에 그 과정들이 다 끝나가니까 몰리고 있는 거예요.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계속 지속되지는 않지만은 지금 얼어붙어 있을 때죠. 어떻게 보면 비수기입니다. 비수기. 춥죠. 밖에 춥습니다. 경제도 추워요. 똑같이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을 많이 안 뽑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조금 조금 소기업 쪽에서 조금 뽑는 추세인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내년도 사업들. 3월부터 다시 따뜻해질 때 이제 인력으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인력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인력들을 또 뽑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작죠. 적은 규모입니다. 적규모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배출된 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1, 2개월 정도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숨김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잘 준비를 하시면서 버티시면서 자기가 정말로 IT보원 쪽으로 정말로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나중에 오랫동안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잘 준비를 입대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셔가지고 사실 그 경쟁에서 잘 이겨내셔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 상황하고 좀 많이 틀려요. 예전에는 사실 학원 다니고 자격증 어느 정도 취득하고 어느 정도 준비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었죠.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그 정도로 보안 쪽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하지 말라. 이거는 아닙니다. 자격증은요. 취득할 수 있을 때 취득하세요. 저도 자격증을 별로 없거든요. 많이 없습니다. 보안기사도 없고 그러는데 지금 공부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자격증에 대한 목표 어떤 목표들이 굳이 없어요. 사실 말해서 제가 보안기사 딴다고 해가지고 그 어떤 목표를 두고 딸 수 있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한테는요.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결과물든 뒤에서 이야기하는 경과물분들이 하나의 자격증에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표를 정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자격증이라는 것은 이 분야에서 기본적인, 제일 기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스펙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취업을, 취업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격증들을 하나하나 쌓고 있거든요. 하지만은 자격증만을 위한 공부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기는 자격증이라는 것은 계속 기본적인 베이스들만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은 실무하고 또 실무에서 전혀 하지 않을 것들 실무에서 전혀 하지 않을 것들은 뭐냐면은 내가 모이애킹 업무를 위해서 모이애킹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거 왜? 내가 모이애킹 업무를 하면서 전혀 어떤 네트워크 어떤 설정이나 뭐 그 다음에 인프라에 대해서 어떤 방압역 설정이나 아니면 IPS 설정에 그런 것들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IPS가 뭐고 방압역이 뭐고 그런 것들 지식들 인프라에 대한 구조들은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겠지만은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트러블 슈팅 같은 거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는가 이것들을 뭐 화이트레스트처럼 블랙리스트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 하지 않거든요. 업무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필요한 공부들이 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내가 이 자격증을 위해 자격증이라는 하나의 목표 있고 그 다음에 공부 방향을 제시하기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따시기 바랍니다. 따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사실 모이애킹 쪽으로 취업하기 위해선 기사 자격증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학사 플러스 기사 자격증. 그래서 그 이상의 가치들을 어떤 것들을 발생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항상 캐스천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면서 이 자격증이라는 것들을 왜 지금 따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많이 문의를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목표로서의 자격증은 괜찮은데 취득은 괜찮은데 자격증만을 위한 공부는 하지 말라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중요한 것은 지원한 회사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파악하고 지원을 해야겠죠. 자기가 모이애킹을 취업을 준비를 한다면은 그 회사가 정말 모이애킹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지 아니면은 단지 어떤 서비스 개념으로만 모이애킹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서비스 개념으로 모이애킹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관제나 침해사고 대응이라는 그런 것들을 업무를 고객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플러스 지원 사업으로만 모이애킹을 하고 있는지 다르거든요. 모이애킹이 주사업인지 아니면은 모이애킹이 그런 서비스 관점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를 들어가도 모이애킹에 대해서 업무를 거기다 중점적으로 맡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런 관점으로 하시면서 모이애킹을 하는지 틀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직업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회사를 위해서 그 업무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결과물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들이 꼭 어떤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거나 물론 이제 제 관점에서는 이런 보고서들 어떤 모이애킹 보고서들을 하나의 샘플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작성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좋으니까요. 목표한 목표를 삼기 좋으니까요. 그래서 거기다 시나리오까지 입히면은 더욱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물들이 어떤 대회, 대회 내가 수상을 했다. 대회 수상이나 그런 결과물들도 있으면 그걸 목표로 두고 공부를 했으면은 이것도 하나의 결과물들이 되는 것이고요. 논문이나 그런 것들도 하나의 결과물들이 되는 것이죠. 꼭 어떤 큰 보고서는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원한 회사가 이 업무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그런 것들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면서 이 결과물들을 한번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물들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안에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기술 내가 실무로 가서 펼쳐야 할 그 기술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결과물이 면접관들한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면접관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만 보고 아 이 친구가 이 학원에서 이 학원에서 굉장히 정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이 모예킹이란 분야에 정말로 오고 싶어서 이렇게 기술들을 연습을 했구나라는 것들이 결과물에 잘 포장이 돼가지고 보여준다면은 좋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결과물 아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추격을 해가지고 다 언급을 하라고 혹은 이거를 가지고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그 단계별로 그 기술들이 포함이 되도록 만들으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물만 딱 보더라도 면접관 위장에서는 이 친구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대충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이 안 보이면 이력서에 표현이 안 된 거고 결과물에 표현이 안 된 거예요. 그 면접관들이 이 사용자가 아니 이 사용자래요. 이 신청자가 면접자가 어떤 것들을 잘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결과물을 잘못 표현한 거예요. 사실. 잘못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표현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준비하는 과정들을 바꾸지 않고 위에서 제가 했던 그런 접근 방법이나 아니면은 내가 이 결과물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 공부를 했으면은 결과물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보여주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들 그런 준비하는 방법들을 바꾸지 않고 그냥 계속 교육만 받으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시간나비밖에 되진 않습니다. 저한테 멘토를 받고 저한테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도 3개, 4개, 취업 준비 과정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몇 개 과정들을 다 듣고 하는데 나중에 너 뭐 배웠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뭔가 많이 배운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많이 배운 것 같기도 한데 결과물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시간남비하고 돈단비입니다. 돈도 많이 들잖아요. 생활비들. 생활비를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들잖아요. 고시원이 있어도 몇십만 원씩 들어요.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요. 그래서 이 교육만 많이 받는다고 이 교육만 많이 받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책에 있는 내용 아니면 강사들이 그냥 전달하는 내용만 있는 것이지 사실 이것들을 나의 지식으로 나 받아들여 가지고 나의 지식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 가지고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나중에 모예킹 여러분들 컨설턴트 할 때 그게 계속 반복적인 업무가 되는 거예요. 모예킹이라는 것은 기술로 가지고 내가 어떤 다양한 취약점들을 계속 그냥 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취약점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베이스로 컨설팅을 해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 가이드를 작성을 해 주는 거고 그 개발자들하고 운영자들 그 다음에 그 담당자들한테 계속 이제 그거를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전달을 해 주는 거거든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해주라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한다 보완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이것들을 계속 설득을 하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예킹 컨설턴트들은 기술이라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보고서라는 것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그 발표죠. 그 발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한다고 이런 목표들을 내가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학원이나 그런 데들도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컨설팅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취업 준비생분들도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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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